김푸르 님이 또 6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냥 본다고 그랬지 내가. 본다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랬네요. 어제 또 엄청 달렸습니다. 그랬어? 본다고 그냥. 김푸르 님 대단합니다. 역시 이게 그냥 경험이라는 게 그냥 쌓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 왜 내 말 안 듣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더. 조금만 더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내가 딴 데서 욕을 엄청 먹어. 모인가면. 정푸르 왜 그렇게 놔두냐고? 정푸르가 말 안 듣는 거 어떡하냐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빨리빨리 한번 가보죠.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4.8%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요. 좋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습니까? 일단 뭐 2021년 4분기가 4.0이었으니까 이거보다는 뭐 0.8%포인트 좋아지긴 했는데 지난 3월이었죠. 양회. 즉 전인대와 인민전체혁상회 정협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연간입니다. 5.5%거든요. 이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된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전반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중국 실리콘밸리의 수도라고 하는 심천, 선전이죠. 그리고 경제 수도라고 하는 상하이의 봉쇄가 연이어졌죠. 상하이 봉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초에 후베이성의 우한 사태 때를 넘어서고 있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코로나 문제가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건 진행형이라는 데 더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민간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소비가 감소세입니다. 소비가? 네. 소비가 증가율이 둔화된 게 아니라 감소세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 매체죠. 차이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통계기구 발표한 1분기 GDP통계에서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가 줄었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일이죠. 소비가 줄었다. 1년 전보다 민간 소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판매 감소는 우한 사태가 났던 직후죠. 2020년 6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도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전국 곳곳에서 주민 이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의류, 화장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소비를 줄이는 봉쇄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라는 거죠. 같은 달 도시 실업률 같은 경우도 2020년 5월 이후 최고치 5.8%로 치솟아서 올해 중국 당국이 목표하고 있는 5.5%를 크게 벗어났다. 자, 보십시오.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줄고 실업률은 높아요.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체감하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그런 지표가 나왔다. 이런 거죠. 올해 3월에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가 5.5% 안팎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분기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들고 우리가 중국이 목표를 맞추려면 2, 3, 4 사람들이 네, 6%대 가까이. 특히 3, 4분기에서 6%. 왜냐하면 2분기에 6%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아, 상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2분기로 마무리가 되고 그 기반하에서 3, 4분기 때 성장률을 분기별 6%대 끌어올려야 목표치를 달성한다. 그런데 올해가 왜 중요하냐. 시즈빈 국가에서 3년이 확정하는 해잖아요. 그래서 뭔가 경제 안정 그리고 훈훈한 상태에서 사실 헌법을 고치고 3년임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 올해 마지막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같은 데서는 중국 경제를 부스팅하려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지난 15일의 지급준비율,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그 조치인데 0.25%를 인하해서 우리 돈 한 100조 원 넘는 장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LPR이라는 것, 론 프라임 레이시라는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돈 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의 어떤 성장률의 저하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필수적인 거 아니니까 안 쓴다는 거죠. 지금 봉쇄됐는데 무슨 화장품을 쓰겠어요. 그러면 우리 화장품 업체들 어떻게 되냐. 이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살짝 좋은 효과도 한 쿠션 매겨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성장률이 다운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원자재의 수요도 조금 줄 수가 있다. 그게 미국에서 반영되는 인플레이션의 하락 압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급 사이드의 어떤 병목 현상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퉁쳐보면 우리 경제는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보면서 어찌 보면 중국이라는 거울에 우리 경제를 비춰보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의 좋지 않은 경제 성장표는 우리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우리 주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죠. 상하이 봉쇄 3주째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음모노도 제기되고 있고. 일단 안 줄어요. 확진자가. 확진자가. 원래 봉쇄라면 시안도 그렇고 봉쇄라면 봉쇄라는 게 그냥 거리 두기 정도가 아니라 끝판왕이거든요. 다 추적해가지고 그런 거를 2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구가 14억인지 15억인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인구가 이렇게 낮은 감염률을 보인다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잘 안 믿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 봉쇄되는 도시가 출현하기 전에는 사실 그런 보도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하이에서 어쨌든 3주 차 봉쇄를 했는데 지금 2만 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하이 주변이라는 게 이제 2,500만이란 말입니다. 인구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죠.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그러니까. 그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말씀드린 시안이라든지 정조, 중국 다른 도시들도 봉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상하이를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의 봉쇄와 확진자들을 보면서 사실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과 오리지널 코로나19 이거에 대한 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의 어떤 전염력이라든지 이것도 다를 뿐더러 또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뭔가 융통성 있게 방역과 이런 봉쇄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상하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중국 지도부를 구성했던 어떻게 보면 시진핑하고 별로 안 친한 장점인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봉쇄 정책에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권위라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도 상하이 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방역 현장에 가면 항의를 받고 막 이른다라는 거예요. 공안한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큰 불만이 나온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상하이의 위상이라는 건 절대적이죠. 경제 수도의 역할을 하니까 물론 이제 권력의 중심부는 이제 베이징입니다만 경제적으로는 뭐 우리 기업들도 뭐 상하이를 근거로 해서 거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죠. 특히 금융회사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 주석의 어떤 3년임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정통성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 그게 뭐 촉발되거나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시 주석의 3년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던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란 말이에요. 봐라 이건 미국에서 하루에 100만 명 나와도 우리 안 나온다. 이런 어떤 우월적인 방역의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이 시진핑의 3년임을 정당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게 허물어지는 걸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신축적인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봉쇄돼서 지표 결과로 나오는 몇만 명 몇천 명 여기에 집착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걱정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미크론이지만 이거 코로나19처럼 똑같이 하다가 오미크론의 몇 배나 강력한 전염력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 전역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를 과연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처리할 거며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상하이에 지금 3주째 이어지는 봉쇄 그리고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 이런 중국에 처음 나오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상하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된 소식까지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 서초 쪽에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은 것 같네요. 대선 이후로 오히려 많이 오른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가 보도가 됐어요. 3월 10일부터 4월 12일 대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강남 서초 아파트 거래 건수가 이것도 참 놀랍네요. 한 달 동안 강남 서초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59건밖에 안 돼요. 거래 절벽의 상황에. 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직전 최고가보다 더 오른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거래가 29건으로 전체의 약 49.2%다. 이런 거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형대에 신고가 된 게 거의 절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강남 서초 송파 혹은 그런 정도의 고가권 아파트 단지부터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요. 사실 건설주의 이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니 건설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억하십니까? 3월 10일 날 가장 많이 오른 종목군이 건설주였어요. 대선 직후. 네. 3월 9일 날 대선 있었고 3월 10일 날 출근해서 보니까 와. 당선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공급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건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다음에 힘이 없이 빠져버렸는데 최근 들어서 인수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규제 완화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올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사실은 대선 전에 여론이 가장 여당 쪽에 안 좋았던 게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론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 절차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를 움직임을 보이니까 속도 조절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건설주에 주는 임팩트도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전국 기준으로 또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직으로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지역이 오른다는 건 우리는 이렇게 확산 효과,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 출범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19일이고 이제 한 뭡니까? 한 20여 일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니까 새로 구성되는 경제팀 그리고 부동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좀 관찰하고 대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뉴스까지 뉴스함에서 오늘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